자, 발더스 게이트! 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메인도 많이 진행을 했고 하이어빌리티도 해방이 됐죠. 마지막으로 한숨만 더 때리고 아예 변신을 해서 이동하죠. 저번에 변신을 했는데 네. 대지의 정령으로 변신을 하겠습니다. 타격 데미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멋있어. 이 거대한 모습. 가자! 시간 제한도 없는 것 같고, 그쵸?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불정령으로 가야지. 덩치 큰 것 봐. 아니? 엘프의 영혼은 뭐야? 엘프의 영혼은 왜 있어? 뭐야? 왜 이렇게 쿨하게 혼자 가냐? 됐어. 가자. 얼마나 걸렸냐? 이걸 이거 다이스로 주사위 굴리면 한 거 아닐까? 음... 아... 힘이... 고정되는구나. 변신을 하면은.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네가 끼고, 음... 대면 질 차이 나네. 너는 이거를 끼면은... 아름다운 사태가 일어나죠. 근접해서... 몸 대줄 녀석. 비코니아. 비코니아 불러봐. 아니면 아예 자이라를 줄까? 아니야.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아. 내 생각에. 몬스터의 순수 능력만 받을 것 같아. 어. 내가 쥐 입지도 못하지 않나? 변신 상태면은. 타격 데미지 방어. 비코니아가 순수 성격자이기 때문에 이 녀석한테 이제 모든 걸 맡겨두도록 하죠. 어. 너가 모든 걸 다 이제 커버를 쳐주고. 성직 기술은. 어. 솔직히 비코니아가 더 좋아. 어. 자이라 보다. 자이라는 이제. 이게. 그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뷔페랑. 메뚜기 떼. 벌레 떼. 두 개만 보고 가는 건데. 안 가도 될 것 같아. 충분히 강해. 오레골렘? 뭐하는 놈인지 몰라도 자이라가 패줄 거다. 어. 야. 야. 자이라 졸라 강해. 개강해. 가자. 자이라 자고 일어나도 변신 풀리나? 재밌네. 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24다 있으면은. 상위 정령 소환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편하잖아요. 따로 소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전사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파이터 하나 있다고. 발리가 보다 센 거 생각하면 더 좋기도 하고요. 이런 게 있어 줘야 돼. 재밌어. 솔직히 드루이드 좀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쵸? 드루이드 살짝 애매해. 경험치 상황도 그렇고. 첫 번째 호두. 호두 가져갑니다. 나 전에도 이거. 누가 먹었냐 호두. 잠깐 시간 정지를 배울 수 있어? 시간 정지 소모성이잖아. 배울 수 있다고? 야 근데 호두. 호두를 전부 모았다. 두 종류가 있다. 요즘 아침마다 내가 기운이 좀 없는데. 오늘 파이팅해서 하겠습니다. 됐고 일단은. 잘 되면요. 기록. 야 근데. 레벨오피트. 운석포구. 기욕. 야 이거 어떻게 이걸 배우지? 나 전에는 시간 정지 못 썼거든요? 소비로 썼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호두는 더 이상 매달려 있지 않다. 여기 다 나왔네요. 야 시간 정지 써야지 쓸 수 있으면은. 당근 빠때루지. 아 좀 아깝네 근데. 절대 면역은. 지금 쓰기 좀 그렇고. 너무 좋다 이거. 모든 무기로도 완전 면역이 된다. 절대 면역은 이제. 캔매 같은 거 하면은. 엄청난 거죠. 캔 사이가 무려. 면역 상태로. 다 한 번씩 봐야겠죠? 솔직히. 어. 이거는. 그거잖아. 1라운드 동안 정지시킬 수가 있다. 3라운드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 그거 저 리치가 쓰는 건데. 운석포구가 안 나왔으니까. 운석포구 한 번 보는 게 낫겠죠? 지옥문도. 지옥문도 못 봤구나. 이번 회차에서. 지옥문이 이제 리치가 흔하게 쓰는 기술인데. 이번 회차에서 못 봤군요. 마치지. 리치가 안 썼어. 리치가 너무 헬로 나왔어. 원래 그 정도 아닌데. 점 큰 것 봐. 자, 이리 못 오냐 설마? 흐에에! 싫어하십니까? 실망입니다. 이리 오세요. 이, 이동 하는 거 아니었나? 어떻게 하는거였지? 아 이거였나보다 어 이거였나봅니다 연주하기 시작한다 아 이건가봐 하프 하프 가져왔네 바로 다음 얘는 뿔필이냐? 음 이거 하프랑 뿔필이 안먹고왔으면 진짜 많이 헤매는거네 독한게임 진짜 하프보고 아 바드목인가 하고 안들고오면은 계속 헤매는거 아니야 야 빨리가 레벨업하고 가죠 타코 하나감소에 3레벨주문 해제 너의 3레벨주문은 곤충소환 안돼 투병와이즈 하나 가져갑시다 음 좋구요 지금 멤버 꽤 쎄졌기 때문에 만족하면 가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가자 기다리고 당신은 계단 접근하면 설렘을 느낀다 익숙한 그 느낌 본능적으로 당신이 영원히만 알 수 있다 이러니 구속에 가까운 다음 방이 있다 당신은 이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멈춰섰다 당신에게 선택권은 없다 음 이제 세종전이니까 정비하고 가라 이 말이죠 니가 원치 안다면 함께 갈 필요는 없어 아 이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였구나 나를 위해 싸울 필요 없어 에드윈 음 그래 당시에 내가 어딜 갈 추측한다고 음 아 묘하네 음 아 고라이온과의 약속을 위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칼리든 잊었냐 야 을이 있네 나쁜 놈 치고는 야 을이 있는 것 봐 날 위해 싸우다 죽을 수 있대 나쁜 놈인 주제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가자 야 한숨 때려가 변신해야돼 흐흫 자 갑시다 여기가 이제 고비잖아 여기서 저장을 한번 때리고 음 준비를 하자 최종전이니까 이제 너무 빨리 최종전 온 거 아니야 DLC까지 하게 됐는데 오늘 엘레심 바알이 아이군요 존 엘레스 존이 힘을 훔쳐냈다고 자랑하는 자 난 여기 여왕이다 난 여기 여왕이다 잠깐만요 음 아 여기 징그러운 거 나왔던 것 같아 기생충이 나와 빨아먹고 있는 걸 죽이는 걸로 기억합니다 가자 기생충이 나와 빨아먹고 있으니까 공격하라는 말을 그 세 줄짜리로 어 네 번에 걸쳐서 얘기했죠 영왕님 말 더럽게 많죠 교장님 훈하마스마냥 아래에 있을 겁니다 아래에 있고 위에도 있고 끝쪽에서 있는 코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 대학선 끝쪽에서 가자 여기서 덱이 되나? 당연히 되겠지 뭐 이거면 걸어 충분하잖아 여기 있죠 이거를 건들면은 수호자가 나오죠 야 힘을 힘의 차이를 보여줘라 힘의 차이를 왜 개멋있어 자이라 자 자이라 개멋있어 손쉽게 제거되었다 더이상 나무는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야 이거 자이라 공에도 올라가지 않냐? 얘한테 얘한테 이제 향상된 힘이라면 주면 얼마나 향상된 가속주면 얼마나 센거야 이미지가 약간 밀그러졌지만 기생충이 나왔다고 합니다 존 이레니코스가 있죠 근데 뭐든 이제 그거 거시기를 해버려야지 전투가 됩니다 자 갑시다 빨리 여기도 일단 한번 보고 싹 밝혀놔야죠 여기서 한번 보고 아까 이제 나무에서 캐온 호두가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쫙쫙 갑니다 쭉쭉 다 밝혀두겠습니다 최종보수전에 하면은 그냥 웹이동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동하도록 하죠 뭐하세요? 자꾸 놀 생각하면 안돼 지금 넌 하나에 에이스라고 개쎄 주인공이라서 에이아이 설정이 공격적이라서 잘 싸우죠 더 그죠 남무 절에도 안죽지 않냐? 이거 결정된 미래야 인니쿠스가 나와 싸우는 호두 중 하나 길을 열어줬다 여기 있죠? 비콘이야 너무 너무 처맞았어 대지정령 대지정령 반지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쓰긴 썼는데 안 통했어 나 잡았구요 부셔줍니다 한숨 자른게 좋아요 가속을 썼기 때문에 아 맞다 바로 싸우지 내가 이래서 이모엔 죽었었지 넌 뒤졌어 넌 넌 아니 조니쿠스 네 내가 말하지마 그리고 내가 말하지마 내가 말하지마 이레니쿠스 그리고 무엇일까요? 이레니쿠스? 내가 지금 모두가 있구나 엘리스 이레니쿠스는 이제 복수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재 넌 자신을 생각하지마라 은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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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너 내가 너 내가 그 그녀 전 연인이요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넌 내 나 hebben 네 영혼은 아직 내 몸 안에 있다 널 상대리 힘은 충분하다 돌려줘야 된다 우리는 도박키면 영혼을 돌려받을 거야 네 가슴에서 뽑아낼 거다 자 세종보호전인데 인간적으로 풀전투로 가야죠 한숨 때립니다 한 번 더 때려요 밤에 싸우기 싫으니까 야 준비하자 가속 아니야 가속 지금 쓰면 안 돼 두 바퀴 쟀어 오늘 풀 버프로 가자 마지막 전투인데 가속을 먼저 써야 되는구나 소설적으로 아 됐어 그냥 써 너 지금 못쓰죠 마법 그리고 방어해 줘도 쓸 필요 없죠 이렇게 되면은 너이나 써라 가속 아마 허상은 안가지 않아 허상도 딸려가나 딸려가다 안써 딸려가고 나아버리고 안써 너는 도립개로 바꿨냐 도립개로 바꿨네 어차피 얘는 공예가 1위니까 향산대 가서 걸으러 똑같죠 그냥 가서 거는거로 됐다 가자 마무리다 주기 전이었냐 주기 전이었냐 교장님 빨리 빨리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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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떨어져 있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씨 열매로 부수는 거기 때문에 대사는 아까 봤으니까 전부 스킵하겠습니다 오늘 15분만에 너 보내는 거냐 정의의 달을 파멸시키러 왔다 닥쳐 날 존내많아 넌 뒤졌다 뭐거나 봅시다 일단은 아무것도 안거냐 일단은 때려 그럼 절대먼역 주문함정 주문방패 에너지보호 4개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사전동음 못 때린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 와 이거 좀 충격적인걸 지금 너랑 너 풀렸지 지금 너랑 너 풀렸지 그럼 일단 해제를 해야지 어 그리고 주문함정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제가 안되죠 아 너 주문 저장기 안하고 왔냐? 아 개 쓸모없는 녀석 밀었어 그러면은 해제 안되니까 어차피 안되니까 씁니다 상시문으로 벗는거 침묵은 좀 시기상조고 돌팠어 어 어 이거 다 주문함정기 막 어어? 왜 데뷔 들어가 야야야 이것도 쓰고 계속 계속 주문 넣는거야 어 이거 이거 안쓸거니까 그냥 계속 때려 빨리 감지 아 저거 가짜죠 얘네만 클릭해서 가짜 죽이구요 가짜를 죽 때린거구나 가짜를 왜 만든거냐 애초에 아 시간정지 주문저장기 건능살해 에드윈 64면 안통하지 않나? 어느 부분까지 쓰네 주문타격에 이야 세게 잡았는데 시간정지를 또 썼어요 시간 미로 자이라 추방 아 도박힘서 추방 절대 면역으로 절대 면역 또 썼다고? 주문함정만 안쓰면은 어떻게 된대 중복음악 일단 에드윈은 빼야돼 어 에드윈은 빼야돼 빼던가 체력을 회복시키던가 해야돼 아 잠깐만 강하구만 야 이거 역시 보통놈이 아닌데 따라와봐 선빵 필승이다 일단 선빵 한번 갈기고 저 녀석이 자신을 보충하는 라운드를 소비시켜야돼 설마 선빵으로 죽겠어 어 스킵 빨라서 너무 좋아 말 저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빨라 스킵 쓰리에서 일려야된다 쓰리에서 스킵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말 많이 하면서 제발 자 이제 뺍니다 자이라랑 발리가 얘 빠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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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코니아도 있어야 되죠 아비달 지금 꺼야되니까 소환하고 미로 쓰고 도망갈걸 방어간통으로 안풀려 실명 써 실명 어차피 안쓰여 아 투명화되겠구나 지금 나 지금 너무 헬인데 이러면은 여기서 닿냐 저기까지 일단은 써 어 일단 원거리 쓰구요 아 방어간통은 그냥 쓰자 오조 이르니쿠스 노린 녀석 있는거죠 야 이모엔 독한 녀석 시간정지 또 연장 절대미녁 절대미녁 쓰고 이거 나도 절대미녁 써야겠네 진짜로 아비달 짐이랑 건능사를 쓰구요 아 솔직히 안통하지 말도 안되는 짓이야 자이리아 체력이 몇인데 죽음 굴림을 하려면 몰라도 그치 건능으로 안죽죠 비코니아로 반드시 아비달 짐 꺼야되구요 제발 꺼라 부탁한다 제발 꺼줘 너도 꺼 너도 꺼어치 없이 절대미녁을 못 때려 같이 꺼 같이 꺼 같이 꺼 끄고 너는 힐하고 그렇지 에드윈 기도 쓰고 일단 튀어 널 이리로 건너면 안되 죽어 전장을 이리로 끌고와 너 빠지고 에드윈도 빠져야지 에드윈 빠지고 주문으로 채찍 일단 써 지금부터라도 걸어 시간 많이 갔으니까 다이리아 죽죠 이거 건넝 맞으면 회복하구요 어 야 끝났네 야 절대미녁 너무 짧았어 그렇지 아 너무 시시하잖아 이번에는 아무도 안죽고 끝났다 그니까 죽어가자 침묵이 주위를 감쌌다 당신은 마침내 이긴 것인지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지에 대한 너에게 힘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끝났어 우리에게 그 모든 끔찍한 일도 이제 끝났다 음 원래 저대살 치는구나 저는 죽어서 못 쳤는데 당신 자신 내부에 미약한 끌어당금 느꼈다 이드니쿠스에게서 떠오르는 유령으로부터 오는 것 같은 끌림이었다 참 미약하지만 이내 강력해진다 도둑마리 영혼 당시에 돌아가지 못한다 현재로부터 추락해 멀어져갖고 거기서 끌려갔다 멀어져갖고 멀어져갖고 눈을 뜨자 공포가 엄습해왔다 항상 지나갔다 어후 나... 너무 이상해 너와 함께 와야 했어 우리의 목소리야 나의 아이들에게서 내가... 원래 이런 데서 치는구나 몰랐어 나는 죽어서 그런데 난 왜 내가 그쵸 보디가 이 모연의 영혼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아... 저... 뭘... 뭘 뭘... 이거 가장 이상하네 죽 silent 죽는구나 고맙습니다 지금 이 모연의 영혼을 이고 다 이고 끝까지 함께하자 야 에두윈 용감하네 음 9L에서 이제 이벤트를 보고 능력치 상승을 합니다 이 능력치 상승과 DLC 능력치 상승이 유일하죠 그걸 통해서 능력치 상승을 하고 다 본 다음에 캐릭터를 방출하고 다시 시작을 하면 다시 여기 와서 올릴 수 있고 그러죠 자 그럼 해볼까 네 성향에 따라서 관리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눈에 감시를 피해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해결책을 다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해결을 하면 되죠 아직까지는 오리지널입니다 혹시나 이제 얘기를 하자면 자 첫 번째 내려가는 곳 내려가는 계단 갑시다 가속만 걸고 가자 가속으로 충분하지? 자이라 너무 든든해 타록 데미지 가진 녀석이 공에 3이라니 다시 만나서 만나요 우리의 유산을 다시 만나서 만나요 이복 형제죠 우리의 죽은 아버지 합쳐졌다 내 유산을 요구한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너의 강력한 영혼 너의 영혼의 대부분을 가져갔지만 바울의 눈물만이 너의 유일한 선택이다 고라이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고라이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양아버지죠 나는 오염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염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뭐 개소리들 하는데 솔직히 다 똑같죠 뭐 그쵸? 싸우는 거죠 뭐 그쵸? 악령 사례복 악령 사례복 버프 걸지마 그냥 점사해 사례복이야 이제와서 이씨 뒤질라고 진짜 어쭈? 나름 좀 버틴다? 어쭈? 어디서 살짝 버티고 난리야? 어어? 안 돼재래? 몇이야나? 18인데 그렇지 2만 아무것도 안 주죠?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지 않냐? 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잠깐만 잠깐만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맞아? 뭐 줘? 어? 아 맞았나? 나 몰라 기억 안 나 가자 2만 경험치 먹었고요 근데 이레니커스 몇 졌냐 경험치 갑시다 일단 풀리니? 다섯 개잖아 뭐 멀어 코앞인데 아 코앞인데 뭐가 멀어요 아이씨 매력이 플러스 1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매력이 1 상승했죠 음 매력 매력 덩어리야 아주 그냥 이제 자 가자 나 돈 얼마 있어? 2만원? 어 왜 이렇게 많지? 나 돈 다 쓰고 오지 않았나? 그 엘프 상인한테 거의 아주 잡시다 자 가속만 걸면 충분한 것 같다 꼴을 보니까 그 이상은 사치야 여기까지만 딱 걸면 돼 가자 초 스피드로 그냥 다 싸우는 거야 탐욕 지금 내 영혼을 통해 이곳에 왔고 지금 내 영혼을 통해 이곳에 왔고 내 영혼을 통해 이곳에 왔고 블랙레이저 옛날에 이제 켄사이로 썼던 겁이네 네 왜 니가 갖고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매초마다 매 5초마다 1회 생명점 재생 현혹과 공포면역 15% 확률로 레벨 4를 흡수하고 소위치 생명점 20을 회복시키고 감소 가속효과를 부여한 동시에 힘을 3점 증가시킴 엄청난 능력이죠 의외로 잘 안 터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15%였기 때문에 생명력 5초마다 1점 재생은 별로 안 좋고 네 1초마다 1점 재생해도 약간 좀 어 그 정도는 돼야지 약간 효율 나오기 때문에 현혹 공포 면역은 좋죠 장검입니다 거기다가 가자 블랙레이저가 당신에게서 바하리 동물을 얻어놓기 위한 열쇠인가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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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것이 필요없어 바을의 눈물 손에 넣었죠 진짜 필요없어 나 장검 쓰는 애가 없어 좋은검이긴 한데 예전 켄사 예전 켄사에는 장검이랑 소검이었는데 장검이 메인이었지 이렇게 느린거냐 뭐 덩치가 커서 저렇게 보이는건가 덩치가 커서 이렇게 보이는거겠죠 다 하고 한꺼번에 합시다 금방금방 하니까 금방금방 하니까 눈물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오 잠깐 기억이 안나 야 이거 설마 검색어가 있는데 아 그치 진짜 잘나온다 이거 와 대박이네 어 안나온다 근데 캐스트였냐? 아 여기구나 일지라고 나왔어 일진줄 알았지 내 동료 중 하나를 훔쳐갔다 내가 선택하는 길에 내 동료와 직접 관계될 것이며 나는 내가 가야하는 왼쪽 길로 가야된다고? 왼쪽 길로 일단 갑시다 자 잠깐만 자이라였어? 잡혀있던 애? 잠깐만 한번 오른쪽으로 가보자 이제 그정도로 안 죽어 너의 선택은 우리 내 동료는 내 동료는 내 동료는 내 동료는 야야야야 카발리어 소실돼버렸어 잠깐만 아 죽어버렸잖아 다른 애 보내지냐 관리가 야 민첩은 좀 오반데 어 민첩 좀 오반데 가자 아 내 민첩 빨리 와 녀석거리지 말고 아 내 민첩 독한 녀석 생명점까지 빼가고 내 동료는 좀 해 네 네 아 뚱땡해서 못 들어와 깜찍한 녀석 가자 올라가서 가속 걸자 한번에 다 해결하고 먹읍시다 먹을 거 악파티였음을 과감하게 버렸을텐데 야 근데 뭐뭐 뭐뭐 잃었어 나 민첩이랑 아 경험치 잃었지 맞다 경험치 잃으면 하이어빌리지 못쓰냐 헥 아 쓸 수 있다 아 애매하게 잃었네 자식 이거 갈까 가속 변신해도 바로 이어지치니 가속 골렘 갑니다 이그네스 아니야 골렘 갈래 골렘 아 이그네스 가자 이그네스 너무 안 갔다 화전 갑시다 이그네스래 나도 뭔가 해 뭐 이거라도 걸어 나는 걸어주고 야아 한 바퀴만 돌려도 쎄다 맘에 든다 인격을 시험했다 엘더 오브 잠깐만요 바흘의 눈물 두개 얻었죠 한번 볼까요? 어떤 망토인지 궁금하니까 거부할건데 일단 팔라디 카발리어니까 어떤 망토냐면 공포와 공황에 면역이 되는 망토입니다 난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동료한테는 꽤 좋은 망토죠 난 거절하겠습니다 내 민첩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버렸는데 어딨어 엘더 오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버렸는데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버렸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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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은거 아니니? 잠깐만 야 이런 미친 게임을 봤나 한 손목이 쓰시는 분 너 쓰니? 쟤 변신 풀기 싫어 카트 하나 쓰냐? 비코니아 보낼 순 없고 잠깐만 잠깐만 니가 그냥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야 돌아와 어이 게임 진짜 독하네 갔나가 저 망토를 어느정도 지금 엘더한테 대응하라 그러는데 나는 발더라네 망토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어 아무 자기도 쓸모가 없죠 그냥 다 죽이세요 가장 센놈이 이녀석인가? 약간 이 핑크빛 도는 애? 헤엑 잠깐만 잠깐만 너 원거리 지원해 안 되겠다 야 응 운석 떨어뜨리고 싶은데 운석이 없네 아 왜 사면쇠 번개 저장 안 해놨어 미개한 내가 너무 미개했어 주문 저장기 써 너도 써 어 주문 저장기 쓰고 쓰는게 더 빠르겠다 이 정도면은 실명말고 주문 저장기 어 잡고 있죠 잘 잡죠 경험치 많이 주죠 너 왜 안 쓰니 미쳤니? 임시투영 썼어? 아 너 뺐냐? 아 임시투영이라 써 어 투영된거 보내 쟤 왜 여기 넘어올라 썼구나 이미 연세번개 3개 아 연세번개 3개요 아이 씨 또 됐어 이렇게 꽤 차이 안나 자 좀 싸워봐 야 너 향상된거속도 쓸 수 있네 거의 다 쓸 수 있구나 그냥 아비달 좀 한번 뿌려봐 아 참 끝났구나 이미 자 공격 못하지 한성 피해 좋아 겸치 달달하죠 가자 반납 누르면 또 난리 날거 아냐 와봐 그치 진작에 발견했어야지 어제 못찾더라고 먹읍시다 이게 뭐니 이게 좋은거 주긴 했네 아 눈물을 못받았어 근데 여긴 여긴 아예 눈물이 안나오는 맵이었나? 올라가자 눈물은 4개 있으면 되죠 5개 있었으니까 운영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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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못나가잖아 아 뭘 해야 나가는건가? 뭐해야되지 여기서?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음 스스로 공포에 맞섰다 바알의 눈물 다시 당신의 것이다 양쪽 다 지금 이쪽 공포공항 함정 잔뜩 있는 뭐 그런거고 여기는 그냥 걔네들이죠 비올더 하지만 처리됐구요 나도 오랜만에 다 기억이 안난다 마지막 거만 하면 되네 내가 3개 하고 마지막 거 먹을래 아주 먹고 싶어졌어 이거 만지는게 더 힘들어 아 이거지 말자 그렇지 플러스 1 이하의 무기들은 면역이 된다 엄청난 능력이죠 마흡장력이 10%가 추가되었다 마흡장력이 몇이야? 60 고맙지 내섬군림 이거 너무 좋죠 어 이거 너무 좋죠 음 마지막 거 남았다 마지막 거 뭔지 기억 안나 가서 보자 봐봐 아이템 우리 항상당가석 주는거 너무 좋아 개사기야 가자 빨리와 덩치가 커서 자꾸 못하지 긍지 난 여기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에르니쿠스는 어디있는거야 비밀스럽게 말하는거야 무엇이 있던간에 이고 말것이야 아 이제와서 드래곤 따위로 나를 잡을라 그래 건방지게? 해치워 간지럽다 간지러워 아주 그냥 어? 나약한 녀석 예헤이 반지 어어 얘 꺼져 가봐 못배워 시간정지 어 이 모임만 못배우나봐 얜 배워 어 이거 어떻게 된거냐 나 모르겠는데 기다려 가드의 반지 플러스 2짜리 둘다 쓸모없는거죠 뭐 없는거만 나가니까 채주자 반지 끼실 분 빨리 이제 나 풀어줘 상태이상 다 풀어줘 목류병 환자 마냥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 비코니아 걸려서 풀 수가 없네 일단 반지 누구 주지? 나는 갑파 때문에 반지 못 끼잖아 너도 못 끼지 너 낄 수 있냐? 함정차킷 빼고 끼자 좀 걸리네요 네 네 아마 최소한이기 남은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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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다 풀렸습니다. 자 이제 아이템 주고 야 이거 잠깐만 니가 입는다고? 안돼 안돼 니가 써야돼. 웃기지마. 벤시통구 아비달짐보다도 강력한 주문이죠. 9레벨 주문이 안풀려서 지금 쓸 수가 없어 그리고 하이어빌리티 쓸 값도 부족해. 솔직히 말하면은 15만 남았나? 야 진짜 많이 남았다 쟤 못 주네. 베크나를 그렇다고 줄 수는 없고 베크나를 입어야 돼. 저 녀석이 지금 너무 좋아서 얘도 이제 시전시전 감소 5 해서 쓰면은 좋긴 할 것 같은데 기술 폭이 다르지. 얘는 보호 채찍이 있는데 자 이거 야 마이너스 4야. 발리가 마이너스 2야 이게 뭐 어찌된 부분이니. 아이 미치겠다 진짜 자 함정에 찾아 가자 깔끔하게 매물이 될 것 같다 야 이제 가족, 가족 쓰지 말고 갑시다 그냥 여기서 한타까리 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 이 넓은 맵을 안 쓸 리가 없죠 경험치 어? 야 능력치 안 주냐? 매력, 매력 하나 준 거야? 아 극혐입니다 힘 줬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딱히 상관없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아 이렇게 싸웠었구나 최후의 싸움이다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 빛은 라보 코보다 나쁜 놈이네 극딜 당하죠? 야 센거 소환하네 야 얘도 변신해서 슬레이어로 슬레이어로 변신한거니 아니면 뭐 어떻게 된거니 이번엔 특별히 이렇게 버프 걸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회종전인데 진짜 다 썼죠? 우선 얘부터 어 그 다음 얘 점사 점사 점사에 집중해 너 공수 맞니? 왜이렇게 미기하게 싸우니 지금 원거리가 법사 한명밖에 없어 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뭔가 썼거든요? 분명 뭐 당연히 상위주문 썼겠죠 뻔하죠 4만6천 너무한거 아니냐 찾아봐 잠깐만요 이르니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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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르니쿠스가 갑자기 나왔어 이르니쿠스 어 안서있네요 왜 안서있냐 이르니쿠스 자 이르다 당하면 죽죠 슬레이어주이구요 도박힘 당하면 죽죠 이거 뭐 그렇지 그렇지 순간이동했죠 지금 순간이동한거냐? 순간이동한걸거야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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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뭐 괜찮지 기절이 속박이 들어가나? 아니 정신에 들어가죠 혼돈을 못풀잖아 회복 써주는건 회복으로 안됐던걸로 기억하고 일단은 버프 걸어라 니 짬을 내서 기다려 널 성태 좀 못쓴? 너 얘 타락함? 얘 왜 타락함? 잠깐만 얘 타락했지? 민체부터 빠졌는데? 아 독한 녀석 진짜 이씨 나 왜 타락시켰어요 아 이거 전에 타락한거 그냥 안풀렸나봐 아 말도안돼 진짜 야 아이씨 일단 싸우고 생각해 일로 왔죠? 왜 나 타락시켰어 걔 오바야 감히 순간이동을 한다 이 말이지 건방지게 계속 걸어 계속 걸어 그렇지 시방 순간이동을 한다 이 말이지 아무것도 안통하다 내게는 마지막 전투다 빨리 먹으세요 빨리 먹으세요 빨리 먹으세요 이 새끼 뭐하세요 빨리 오세요 이제 걸어야돼 침묵도 걸어야되고 침묵통 아니야 지금 주문함정 걸려있는거야? 모르겠다 일단 써봐 아 위로 걸렸죠 이모엔 아 위로 걸렸죠 이모엔 야 언제 올거야 왜 기절 뭐 하루종일 걸려있어 넌 빼야돼 침묵 걸어 어 이거 그냥 주문함정 있을거같으니까 빼버려 야아 아주 그냥 체력재생용 좀 봐라 중본막 해제댐 슬레이어 맞아 이름이 슬레이어여지 이네디쿱스 찾으면 안되지 내가 죽었다 너는 이제 딱 봐도 죽었다 야 음 다 풀렸어 맞아 죽기만 하면 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 돼 야 근데 이거 이모엔 안 불러오면 이모엔 소생 아 되겠지 여기 남아있는데 침묵 걸어? 침묵 걸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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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버렸구만 침묵 이리니쿠스와 최후의 전투가 끝났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냐? 잠깐만 이벤트 영상 있지 않았나? 아 이거 끝난 다음 나오나? 내가 얼마나 오래 있었어 내가 얼마나 오래 있었어 이틀 정도 아 내 죽었는데 시체 갖고 왔구나 아 걸음이 되라고 나만 던져버렸으니까 그럼 나 죽는 거 아니야 엘포드의 영웅입니다 전세될지도 모르구요 쉬도록 하세요 우리 너무 긴박한 거 아니냐? 축제하는 거 맞지? 내가 이제 이리니쿠스를 해치우고 엘포의 마을 구해서 영웅으로 지금 숭배받고 있는 거죠 여왕도 나를 칭찬합니다 여왕도 나를 칭찬합니다 축하는 해주겠는데 여행하러 꺼지라 이거죠 영상 뽀송뽀송하죠 이제 슬레이어 슬레이어 맞나? 겨작권 음원 나오는 것 같아 잠깐 껐습니다 이미 나올 만큼 나오긴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여기가 DLC 영상이었나? 아 DLC를 홍보하는 오리지널 영상이었나? 전의 모든 것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도망가 없습니다 노래 웅장한 것 봐 노래 마음에 들어 읽으면 똑같은 문구입니다 경험치 4408 아 여기서부터가 디엘 시작이에요 그 전에 볼게 있죠 일로 갔는데 왜 타락했어 나? 어 타락하면 안되잖아 어 근데 왜 난 타락해버린거야 어 타락하면 안되잖아 절로 한번 갔다와서 그래서 타락한건가? 일단은 돌아갑시다 이걸로 이제 DLC에 진입을 했죠 여기 같은 경우엔 DLC부터 따로 시작할수도 있습니다 게임 자체를 히터를 만들고 그리고 솔로로 시작을 해서 이벤트를 보고 동료를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식으로 DLC만 할수도 있습니다 고레벨부터 플레이 해보시구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봐도 되겠죠 근데 왜 타락했냐구요 아 미치겠네 야 이거 얘 못쓰면 의미가 없어 달라지는 의미가 내성굴림뿐이야 그러면은 왜 타락한거야 타락해서 카르소미를 못쓰는거 아니냐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안돼 이러면은 잠깐만 싫어요? 개 망했는데? 아 이거 다시 하자 다시 다시 봅시다 일단은 편집할거구요 다시 깨고 올게요 자 우선 나인헬로 돌아왔구요 어... 몇번을 다시 하는건지 이게 나인헬에서 동료를 제물로 받쳐 타락한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선택지에 따라서 타락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선택지에 따라서 보상도 갈렸습니다 난 성향에 따라서 갈린다 그랬는데 성향에 따라서도 갈리고 선택지에 따라서도 갈리나봐요 어 내가 다 성향을 이제 계속 지금 한시간 가까이 계속했거든요 여기 나인헬을 사례복 대사를 계속했으면 사례복이 매력을 주니까 힘을 주나 하고 계속 걸었는데 대화를 어 소용이 없더라구요 계속 매력주더라구요 몇번이나 했는데 어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드래곤만 드래곤을 안죽이고 끝내면은 어 카발리어 상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지를 하는거죠 난 당신이 내게 이르네쿠스 줄고 저 이상한 문간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거라 말하는거 같은데 무슨 뜻이요 여기서 이제 싸우는 선택지를 걸어버리면은 개를 죽이게 되고 성향이 질사 악으로 변하면서 카르소미를 못쓰게 되구요 끼어놓은 상태긴 하지만 어떤 생물이요 어떤 생물이요 어떤 생물이야 그놈이 나에게 눈물 주지 않을거라 말하는 것이요 어 이거를 선택했는데 마법저항을 주었는데 마법저항이 지금 제가 이미 선택지에 있거든요 다른 눈물로 저항을 얻을 수가 있는데 70%까지 안되더라구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60%까지 되더라구요 이걸 해버리면 나는 이제 보상이 의미가 없는거죠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고 나가면 이제 완료되요 한번 해보자 이러고도 안되면은 그냥 내 생각 안되는거 같애 대화 걸면은 자만심을 지배했어 이러고 불 한번 끄구요 붐을 주죠 이제 가서 대화 걸면 되는데 우리 아예 보스전까지 한번 더 보죠 보스전 사실 편집해버려도 상관없는데 뭐처럼이니까 왜냐면은 나 이제 보스전까지 한번 더 보죠 나 이제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방종화 시간입니다 나 나이내려서 너무 선택지 많이 골랐어 여러분들 편집해서 모르겠지만 여기서 엄청 시간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종화 시간이기 때문에 자 보스전 어 2연전으로 가죠 자 그러면은 어디보자 주문을 일단은 바꿨습니다 상대 주문함정을 빼줄 수 있게끔 상위주문 기절 그리고 죽었을때 부활 플러스 우리 얘네들도 이제 3레벨 주문에 걸어서 주문함정 빨리 빼줄 수 있게 걸어놨구요 일단은 얘네들이 주문 방아쇠를 먼저 써주고 저장기 주문 방아쇠 써주고 얘도 이제 걸고 이거 얘네 먼저 쓰게 하자 쓰게 하고 이거라도 써놔 나 얘도 쓸 수 있죠 이제 나 이거 별로 쓸게 없는데 축복 걸어 축복 축복 축복이라도 써 모든걸 다 쓰고 간다 마지막을 불태운다 주운 방아쇠 이미 걸려있군요 자 썼죠 여기서 얘가 가속을 먼저 걸어야죠 꼬일거 같은데 왠지 천천히 하자 걸고 향상된 가속 따로 걸어주고요 우리 메인 애들한테 자이라를 처음부터 변신시켜서 싸우게 할지 좀 고민되는데 아니면 그냥 해서 할지 야 너무너무 고민된데 이거는 자이라 그냥 변신시키자 어 자이라 그냥 변신시키죠 어 버프 뭐 디버프 같은걸 더 걸 수 있는데 나중에 걸어 내 생각엔 너는 기절이야 이미 기절 스택 쌓은 놈이라서 기대가 안돼 너는 그 식이 뭐냐 화장품지 써놔 그냥 어차피 할 것도 없잖아 이거 쓰고요 어 버프 잘 걸었는데 아주 깔싸먹이 뭐 쓸 거 없니? 아 이거 변신했구나 자 여기 저장 한번 때리구요 갑시다 최후의 전투다 넌 죽었다 방금 이제 자 뭐 올라갔는지 먼저 봐야지 자 대사는 스킵하구요 자 대사는 스킵하구요 저번 선택지에서 마법정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대사 선택지를 바꿨기 때문에 드래곤 쪽에서 뭐가 올라간다 확인을 합시다 멈춰 불 냉기 전기저항 20%씩 받았네요 어우 저항력 엄청 높죠 좋습니다 빨리 싸웁시다 3방 때려버릴까? 좋은 생각이야 여거 때리고 얘네 뺍시다 이모엔 빼고요 비코니아 절로 빠졌죠 자이라 옆으로 빼고요 여거 때리고 자에라가 타겟팅이 됐는데 자에라가 지금 물약 두개죠 옮겨줍시다 내성굴림 물약도 줍시다 내성굴림 물약을 먹어 좋아 빼줍니다 비교적 내성굴림이 약한 자에라 멀티클래스인 자에라를 매겨주구요 이거 훅 가겠다 이러다가 너는 왜 물약이 하나도 없니 하핳 어떻게 분할 안되냐 분할 이모엔은 안먹어 이모엔 먹어야 돼 어 이모엔 먹어야 돼 얘도 먹어야 돼 야 어떻게 물약이 이따위야 배부림 잘 해놓지 너무 욕심부렸나봐 비코니아 빼줘야죠 그리고 이녀석 지금 안보이니까 이모엔을 보내서 감지 써주구요 미리 야 도망갔네 도망갔네 너 기절했니? 넌 기절하면 안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야 너는 안돼 너는 안돼 너가 지금 메인이야 나 기절을 해결이 있을텐데 그쵸? 너 말고 잠깐만 너가 있을거야 여깄네 여깄네 기절은 제가 안되지 기절 어떻게 카르소미어로 때리자 어 이리와봐 때려 때려봐 풀렸죠? 어 이만 때려 좋아 기다려 저거 분신 사라졌구요 저 녀석이 걸어올겁니다 아 우리는 회복하면서 좀 대기를 합시다 이모엔도 스킬을 채워야되고 올거에요 걸어올거에요 일로 날란거 봤죠 저장 안되네 가자 갑시다 보이는 지금 어차피 데미지 안들어가거든요 아 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썼을겁니다 충분히 때려봐 일단 들어가네? 아 이제 숨었으니까 버프 걸거고 들어가니까 이제 빼겠죠 일로와봐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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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엔 가속 풀려가지고 느려 신탁 썰어주구요 나도 아껴야되 신탁 쓰고 한 번에 다 걸어야되 1번 2번 3번 4번 5번 빼줍니다 좋아요 지금 누구 노렸어 도박힘 노렸지 미로같은거 쓰는거 아니야? 미로같은거 쓰더라도 지금 다 걸어줘야되 그래서 주문함정 한 번에 다 빼줍니다 뭐 벌레소환까지 다 해주고 주문 지금 방해해 너는 이제 연세번개 3개에서 18레벨분 빼주구요 너는 안되는구나 너가 확인해 방어머 풀렸나 안풀렸나 음 얘도 이제 상징 써주구요 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들어가는거야? 여기 날라가는거야? 날라가 날라간다 날라간다 다 썼죠 지금? 뭔가 지금 걸고 있는데 일단 가 어어 그정도는 괜찮아 회복해줘 뭐하니 빨리 안가고 쟤 뭐하냐? 너 뭐 걸렸니? 기절했어 또 기절했어? 아니 씹어 쟤는 아냐아냐 이건 풀어줘야된다 이거 풀어줘야된다 할게 없다 그렇지 뭔가 쓰고 있어 지금 뭔가 쓰고 있어 상급자주 걸고 이미 쓴거 같죠? 뭐 썼죠 지금 음 자이라한테 썼는데 안 통했구요 침묵을 걸지 주문보호 채찍을 걸지인데 보호 채찍 걸자 어 미로 걸려서 지금 빠졌죠? 어 이정도 상관없어 주인공 빼 방어간통 쓰구요 슬슬 내 생각에 각이 나왔어 침묵 걸어 니가 2번 밖에서 죽일 수 있을거 같애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 다 풀렸어 다 풀렸어 아비달 짐 쓴거냐? 아비달 짐 아 도망가야되 이거 물약 쿨이 안돼 얘는 먹을 수 있는데 어 쟤는 안돼 얘도 얘는 빼야되 아예 빼야되 위험한데? 쟤는 빠져있고 너 먹었지 아 그냥 싸워 싸워 그냥 싸워 싸우고 너가 일로와 뭔가 쓸거야 지금 즉사모호 같은거 날라갈 수 있거든요 치.. 아냐아냐 침묵 써야돼 침묵 써야돼 무조건 침묵 써야돼 이거 써버려? 실명? 아냐아냐 침묵 써야돼 때리는건 안 아파 때리는건 안 아파 이거 쓰고 뭐 주문 저장이 왜 없는거야 버그야? 걸어둔거 이제 디스펠 영역 오지 않았을까? 어 아 에드윈아 나대지 말아야지 에드윈아 물약이나 먹어 이겼냐? 아냐아냐 마지막 지금 마지막 한 템포 불태우고 있어 빨리 죽여야돼 지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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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원래 죽기전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이제는 됐어 어 써 뭔가 걸었어 지금 뭔가 걸었어 비코니아 안 썼다고 비코니아 데미지 안들어왔는데? 아 얘가 맞았다고? 아아 맞았다고 뭔가 불안한데? 너무 길게 끄는데 얘? 침묵 걸려서 길게 끄는거니? 제발 그런거면 좋겠다 야 일단 일단 떨어뜨려 놔 아비달집 쓸거 같으니까 너도 해볼게 나 뭔가 쓴다 뭔가 쓴다 뭔가 쓴다 아 침묵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아 써 그래도 쓰고 아 이제 쓸게 없어 이거 써놀래? 아냐 이거는 아껴놔 이거 씁시다 침묵 걸린거 같은데? 죽은거 같은데? 그렇지 완벽했다 완벽한 보증전이었어 진짜 야아 야아 재밌게 플레이했고 봤죠? 어 아까 봤으니까 끕시다 끕시다 여기서 이제 중간걸 선택하면은 DAC를 할 수 있는거죠 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아 다 내일 이어서 가는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인델에서 너무 시간을 끌었네요 그럼 이만 뿅 아 아 아 아 예